두릎, 오징어, 강에, 두릎, 끓는 물에 데쳐서 조금 넣고 데쳐서요. 찬물에 담가서 물기를 뺐고 오징어도 데쳐서 칼집 넣어서 데쳐습니다. 그래서 돌돌돌 말아줄 겁니다. 그래서 오싱어요. 말리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오싱으로 갈집을 하면 꼽힌 것처럼 이쁘죠? 오징어를 하나 넣고 이렇게 말아주면 되죠? 고마워 어떤 식으로 믿죠? indigenous 온라인 메이입 그러니까 어 show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됐습니다